야 갈까 보다 배웠던 것을 배웠디 갈까 보다 시작 갈까 보다 갈까 보다 일 따라서 갈까 보다 천리라도 따라오 갈까 보다 갈까 보다 갈까 보다 바람도 수연없고 고구로 가두도 수연없는 서진이 날짐이 해동청 호랑에 다 수연없는 동설령 고개하도 이 따라서 갈까 보다 하나는 징겨서만 은하수가 막혔어도 일 년 일 도 폭염 많은 우빈님 계신 곳은 무슨 물이 막혔는지 은하 띄한지도 못 보는 응 query 이제라도 어서 죽어 삼월동품 여자들여 민매되 실천하 끝에 집을 짓고 저장의 어 눈에다가 방중이면 기회를 만나 찬란청회를 하고 쉬고 어쩔거나 어쩔거나 입 없는 세상 어쩔거나 아무도 모르게 울음악을 낳아 그러면은 그것을 좋게 나눠서 한번 해봐야겠어요 남성위원님과 여성위원님 나눠보게 남성위원님들이 먼저 청을 잡으시오 나는 빠져야지 어떤 청으로 시오 잡아봐요 어서 갈까 너무 높죠 그건 갈까 그래요 시작 갈까 나 나 나 나 나 갈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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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 다운다 파란도 수여 넘고 수여 해! 구르라 넘도 수여 넘은 수지니 날짐니 해동청 보람에 다 수여 넘고 통설명 고개다돌이 따라서 가구다 만나봐도 징겨서만 은하수가 바뀌었어도 이들아는 일도 보존만은 우리님 계신 곳은 무슨 물이 막혔는지 이들아 진도 못 보는 곳 이제라도 어서 죽어 삼월동통 여군자되어 인계신서만 끝에 집을 짓고 오늘날 강중이란 인공을 만나 만남 정혜을 보고 지고 어처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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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없는 세상 어처거냐 아무도 모르게 어처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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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 강중이란 이윤거냐 정협가 쇼거냐 중앙 하구 다 말리라로 갈까보다 바람도 수염없고 부름도 수염없는 잘한다 한수진리 날진리 해동천 보람에 가수염없는 동설령 고개라도 공인 알아서 갈까보다 날의 징려성은 은하수가 막혔어도 일 년일도 보라 자유하는 우린 계신 곳은 무슨 물이 막혔는지 기다려 지도 못보든고 인쇄라도 와서 죽어 상활도 풍경 다 되어 임계신청하듯해 집을 짓고 놀다가 밤중이면 이 날을 만나 단단청회를 헛고 지고 어쩔거나 어쩔거나 힘없는 세상 어쩔거나 아무도 모르게 우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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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mbs enfim 이렇게 열-11-12 가는게 전부 늘어져서 열-1-12 13에서 한벅ř하시끔 더가요 그런 이유 계속 아우 치고 어쩌구 눅 열-11-12 열 에서, 딱 나와야 될 때 전부 다 열에서 안cake 그 유형이 다 짐도 똑같이 되죠. 그것을 짚어서 넘어가야 돼요. 한 단가씩 따라서 부르셔요. 다 마무리가 됐는데 상습적으로 늘어지는 구요. 열 번째에서 시작해야 될 말이 10.5박이나 11박에서 시작되면 안 되거든요. 딱 9박에서 마무리 짚고 열, 열 하나, 열둘 시작될 게 꼭 열 반이나 11에서 시작되면 그렇게 마무리를 하시거든요. 상습적으로 늘어지고 계세요. 여성 회원님들이 특히 잘했는데 그 음도 이쁘게 만드는 심세도 비교적 곱게 이쁘게 잘하셨어. 음도 많이 어른지지 않고 다 좋았는데 거기에서 상습적으로 늘어지는 거. 그 다음에 남성 회원님들은 뭐냐면 첫밤에서 자꾸 빨리 나오려는 강판관이 있어요. 계속 빨리 나오려고. 또 빨리 나오고 빨리 나오고 그렇게 해서 그게 습관적으로 반복되는데 차차 이렇게 딱딱 맞춰서 가야 됩니다. 그것을 서로 맞추셔야 돼요. 한 장만씩 그러면 배워볼게요. 다시 마무리하는 겁니다. 갈까보다 갈까보다 갈까 보다 갈까 보다 님 따가서 갈까 보다 님 따가서 갈까 보다 졸리라도 따라가고 졸리라도 따라가고 말리라도 갈까 보다 말리라도 갈까 보다 바람도 수여 넘고 바람도 수여 넘고 그림도 다시 거기도 늘려가고 있어요 부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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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해동청 보라매 손짓이 날짓니 해동청 보라매 손짓이 날짓니 보라매가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요? 끝에서 손짓이 날짓니 해동청 보라매 손짓이 날짓니 해동청 보라매 다수여도 없는 동설령 고개라도 다수여도 없는 동설령 고개라도 민 딸아서 갈까 구다 민 딸아서 갈까 구다 환하루 친여성 은하수가 막혔어도 하나를 징겨서만 은하수가 막혔어도 그러니까 은하수가 막혔어도 열 번째에서 정확하게 막혔어도가 다 하면 되는 거예요. 은하수가 막혔어도 일련일도 화려한 만원 일련일도 화려한 만원 여기는 열 번째에서 마무리가 되고 만원이 되는 거죠. 열한 번째에서 일련일도 화려한 만원 이렇게 되죠. 시작! 일련일도 화려한 만원 우리님 계신 곳은 무슨 물이 막혔는지 우리님 계신 곳은 무슨 물이 막혔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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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번째에서 시작하죠. 우리님 계신 곳은 무슨 물이 막혔는지 우리님 계신 곳은 무슨 물이 막혔는지 어떤 물이 우리님 계신 곳이 이 우리님 계신 곳이 7번째, 7번째 말씀 못보고 나오는거죠 못보게 있다 가 가 가 가 가 지도 못보는 곳 시작 니가 지도 못보는 곳 이제라도 어서 죽어 3월 동풍 연자되어 이제라도 어서 죽어 3월 동풍 연자되어 그렇죠 연자되어가 아주 열방지나죠 연자되어 그렇죠 이제라도 어서 죽어 여기서 좀 짧게 끊어서 숨을 막이 컸어요 모아 모셔 이렇게 이제라도 어서 죽어 3월 동풍 풍에서도 풍 연자되어 그 숨을 두 군데서 이렇게 쉬어버리면 허기가 참 편해요 이제라도 어서 죽어 3월 동풍 연자되어 시작 이제라도 어서 죽어 3월 동풍 연자되어 거기서 연자되어를 니은을 빨리 붙여서 니은자를 좀 들어주고 가면 그러자면 여자되어가 된단 말이야 3월 동풍 연자되어 연자되어 계십니다 3월 동풍 연자되어 김계신 천막 하하 끝에 집을 짓고 눈일다가 눈일다가 열방 잘 지켜줘야 돼요 김계신 천막 하하 끝에 집을 짓고 눈일다가 집을 짓고 눈일다가 눈일다가 왜 빨리 마무리를 치셔야 되는 거야 그래야 눈일다가 집을 짓고 집을 짓고 눈일다가 밤중이면 기반을 만날다 밤중이면 기반을 만날다 기반을 만날다 여기도 여기도 요구리 열방에서 불을 해서 마무리를 해주고 마누라 기반을 만날다 여기는 잘 하셨어요 밤중이면 이 기반을 만나 시작 밤중이면 이 기반을 만날다 머리를 만나 만난청회를 헛고치고 밤중이면 만단청회를 헛고치고 왁시 마 대구 이날 그대 열 빵에서 어쩔거라 어쩔거라 음 없는 세상 어쩔거라 열박에서 어쩔거라 임 없는 세상 어쩔거라 임 없는 세상 어쩔거라 10박이서 어쩔거나 잘 해야 되요. 어쩔거나 어쩔거나 힘없는 세상 어쩔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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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없는 세상 어쩔거나 아무도 모르게 울어버린다 아무도 모르게 울어버린다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렇게 나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실게요. 살펴 가셔요. 그러면은 이렇게 교정을 받았으니까 다시 한번 해보시고 쭉 해보시고 다른 곡으로 넘어가요. 칼까부다 시작 칼까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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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림 따라서 칼까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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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리라도 따라 가hana 칼까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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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도 수연없는 수지니 알지니 해동처럼 보람에 와 수연없는 동설령 공개라도 빛 따라서 할까보다 만나러진 여성은 은하수가 막혔었고 이리 려는 기anged으로 오 갸 이리 려는 아 주물련 3월 동풍 연야되어 민내신 천방아 그때 징을 짓고 오눈에다가 밤중이면 이들만을 만나 난 난 처음 해결하고 지고 어쩔 거나 어쩔 거나 입 없는 세상 어쩔 거나 아무도 모르게 우루마을이 경계소설을 또 해 그래 왔어